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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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의외로 많죠 어지간한 큰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많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제는 백신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누가 백신을 맞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더라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맞고 죽게 되었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백신 맞아도 되나? 백신 맞았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리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절 가까이 있는 내과에 전화를 해서 한두 군데 전화해서 이름을 올려놓으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길래 한 두 군데 전화를 해놨더니 두 군데에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미 맞았었거든요 아주 운이 좋게 맞았는데 맞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보니까 제가 지금 부산이 절이잖아요 부산의 50대가 맞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군인 제가 군 출신이잖아요 근데 젊은 군인이 맞고 나서 또 이렇게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애고는 이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뭐랄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온갖 두려움들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또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닐까 백신 맞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온갖 그 생각들 있잖아요 예년 따라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들 그런 생각에 이제 좀 속지 않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 뭐랄까 이제 이걸 좀 그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싶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고 누구와 사랑하고 싶다고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내 뜻대로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내 뜻대로 됐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내 뜻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고 있다라기 보다는 인연 따라 법계의 인연 따라 인과 안고의 진리의 인연 따라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죽했으면 반거사 같으면 이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저 눈송이 하나하나조차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걸 또 숙명론이나 운명론 같은 걸로 오해할까 봐 그렇게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데 삶이란 삶 자체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요 그냥 뭐 백신이 아니라 뭔 좀 살려고 바등바등 애를 써도 죽게 돼 있죠 인연 따라 죽을 인연이 된다면 삶은 정말 법계의 이치에 따라서 탁 내맡겨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우리들의 애고 아상이 일으키는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런 속삭임에 덜 휘둘리죠 백신을 맞으면 어쩌면 죽을지 몰라 하는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 뭐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죽었다 뭐 그러면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차를 타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이 인도 가면 위험하다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아라 뭐 인도에는 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다더라 뭐 인도 가서 뭐 하나 잘못 먹고 탈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사람을 유기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던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말들이 많잖아요 그 인도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겁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것도 군인들이 주변에서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무섭게 어찌 인도 같은데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인도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아니 그 멀쩡하고 튼튼한 남자들이 저보고 아 인도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인도를 막상 가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막 대학생들 방학쯤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 인도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위험해서 못 간다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유럽에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여행자들이 배가 전복이 돼 죽었다 배 아무도 못 타게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생사에 대한 진실에 눈 뜨게 됩니다 나고 죽는 것에 대한 그 속삭임 소리 말 개념에 속지 않게 되고요 생이 무엇인지 사가 무엇인지 죽는다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눈 뜨게 된단 말이에요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깨달음의 길을 나서고 할 때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불사의 길을 걷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사의 길을 증득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을 가신 거죠 이 마음 공부는요 생사에 밝아지는 일입니다 죽음에서 노연하는 일이에요 죽는다라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죽는다라는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에 속지 않는 공부입니다 진실은요 불교에서 불생불멸 혹은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진실은 무생이야말로 정말 진실이에요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이걸 하나 읽어보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삶은 영원하다 삶은 꿈이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이라고 해석된 관념이 있을 뿐 그 논에서 죽음은 없다 죽음은 두려운 무엇이 아니라 장엄한 삶의 연장이다 삶과 죽음은 실제가 아닌 나의 생각 망상일 뿐이다 나고 죽는다는 망상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면 불생불멸한 진정한 삶 그 자체의 진실이 드러난다 바로 그때 삶은 이대로 완전하고 장엄하다 진짜 삶은 무엇이냐 태어나고 죽는 게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불생불멸합니다 영원합니다 삶은 꿈이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에 눈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삶과 진실에 눈 뜰 수 있도록 삶과 진실에 힌트를 자꾸 보내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제가 꿈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꿈을 꿨고 그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그 꿈꾼 그것을 그냥 꿈꿨지 좋은 꿈 꿨고 나쁜 꿈 꿨고 이런 꿈 꿨고 저런 꿈 꿨고 우리는 꿈에서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꿈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꿈을 꾸는 이유는 꿈 해몽 해가지고 미래를 예견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 자체가 도대체 뭔가를 내가 통찰해 보기 위해서 통찰해 보라고 이런 꿈이 매일 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꿈의 내용을 쫓아가는 건 분별이 분별이죠 그 꿈 자체에서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꿈이 바로 이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생한 살아있음 이 삶 이것을 이게 바로 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삶에 대해서는 삶의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분별의 눈으로만 삶을 살았거든요 생각 판단 해석으로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만 삶을 해석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느끼며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나는 태어났어 늙고 병들고 지금 나이 이만큼 먹었어 나는 몇십 년을 살았어 나는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걸 믿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인 줄 모르고 그게 바로 생각인 줄 모르고 이 몸이 나야라는 이 생각을 믿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는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생각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출세감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출세감법은요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 법문을 듣다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이 공부를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공부를 시작한 입장이라면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뭐 반단하고 비난을 해도 좋고 분별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스승인지 확인할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확인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TV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믿었다면 이 공부할 자세가 먼저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이 마음 공부가요 이거 불교 인문학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인문학 강좌 듣듯이 들으면 깨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불교적 지식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신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법에 대한 믿음 법을 설하는 스승에 대한 믿음 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면 머리로 다 이해되는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얘기를 시작으로 방편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 불의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이거 논리로 앞뒤 맞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뒤 맞는 얘기는 논리잖아요 그건 분별입니다 분별의 구조 속에서는 앞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마음 공부의 출세 간의 공부는요 앞뒤 맞을 수 없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다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얘기를 듣게 될까요 나는 모른다 저분은 아는 것 같다 나는 모른다 하는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자세입니다 머리로 자꾸 판단해서 저 사람 하는 말 중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들으면 공부 안 됩니다 공부가 진도가 느려요 1년 2년을 들어도 제가 한 30%는 알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왜? 머리로 들으니까 30% 알 것 같죠 이거 알 것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알 것 같아도 그냥 그뿐으로 내려놓고 모를 것 같아도 그렇구나 모를 뿐이거든요 모를 뿐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모르면 당연한 것이고 아는 거는 방편으로 한 얘기를 내가 알아들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내려놔야 돼요 아는 것도 내려놓고 모른 것도 내려놓는 공부이지 그래서 그냥 듣는 공부이지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모르고 듣는 거예요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나는 모른다 근데 부처님은 아시니까 이런 본문을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선사어록을 쓴 선사스님들께서는 아니까 이런 얘기를 쓰신 거 아니냐 나는 모르는데 이분들은 아신다 그러면 나는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알려고 듣는 게 아니라 몰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가슴을 열겠다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자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진도가 엄청 빨라진단 말이죠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진짜 스승인지도 모르는데 진짜 법을 얘기하는지 사이비를 얘기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 스승이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이 정도의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스스로 이게 정사 구분을 확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먼저는 그리고 이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러나 안목을 갖추고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진짜 내가 심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라면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듯이 들으면 이 공부 못한다 당장 오늘 얘기 보세요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얘기가 어떻게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꿈으로 돌아가서요 꿈의 내용 관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각자 사는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가난하고 잘났고 못났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거는 꿈의 내용이에요 이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꿈의 내용은 관심 갖지 마세요 꿈 해몽해서 뭐 하겠습니까 꿈도 망상인데 꿈 해몽 해봐야 또 망상 하나 덥시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현실의 내용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현실의 본질이 뭔지 거기에 눈 뜨는 공부지 현실의 내용물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이거 다 왔다 가는 건데요 부자였다 가난해지고 건강했다가 아파지고 젊었다 늙어지고 잘났다 못나지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젊었다 늙어져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 예외 없이 근데 뭐하러 그런 왔다 가는 거에 신경 씁니까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내용에 관심 갖지 말고 꿈이 도대체 뭐냐를 한번 보란 말이죠 여러분 꿈을 꾸면요 오늘 눈을 감고 꿈이 딱 될 때 꿈이 갑자기 뻥하고 창조가 되지 않나요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꿈이 그냥 탁 확 펼쳐져 있지 않나요 꿈의 세계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만들어지던가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창조가 되던가요 그냥 꿈의 세계가 탁 드러나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눈앞에서 퍽 드러나는 그 꿈이 꿈의 주인공이 그 꿈 사실은 내가 누워서 내가 꿈을 꿀 때는 꿈 전체가 나죠 내가 꿈 전체를 꾸는 거잖아요 꿈 속에 꿈에서도 내가 있고 남들이 있고 세계도 있고 우주도 있는데 사실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죠 너도 내가 꿈꿔서 만들었잖아요 세상도 우주도 별도 구름도 다 내 꿈 속에서 내가 내 꿈의 의식이라는 이 마음이 꿈을 만들었잖아요 거긴 사실은 너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꿈에서 이걸 나라고 동일시 해버려요 이것만 나라고 동일시 해버려요 사실은 꿈 전체가 나는데 꿈의 허공 꿈 전체가 나잖아요 근데 이 몸 하나만 나라고 생각해요 현실도 그래요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펼쳐낸 이 꿈의 의식 전체가 이 삶이라는 이 전체의 의식이 이게 바로 난데 이 몸 하나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꿈에 들어가면 꿈을 꿀 때 꿈의 세상이 탁 바로 그냥 눈앞에서 딱 창조 다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꿈의 주인공이 어? 이거 낯선 세상인데 오늘은 또 새로운 꿈 꾸네? 이렇게 하던가요? 꿈의 주인공이 늘 있었던 것처럼 꿈꾸잖아요 오늘은 또 이런 꿈꾸는구나 내일은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꿈의 주인공은 늘 살아왔던 것처럼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사는 것처럼 그 꿈 속에서 꿈 속의 삶을 그냥 늘 살던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그 꿈 속의 주인공은 어제도 기억하고 그저께도 기억해요 없었던 건데도 그 꿈 속의 주인공 이 꿈 속의 주인공과 동해시이 돼 있을 때는 얘가 낯선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늘 살았던 삶이지 10년 전, 20년 전에 살았고 내가 태어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10대, 20대, 30대가 있었던 것처럼 꿈을 꾼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꿈 깬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얘가 꿈 속에서 태어났고 꿈 속에서 10대, 20대, 30대에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꿈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꿈의 세계가 짠 하고 펼쳐진 거거든요 우리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한 생각 일으킬 때 이 세상이 한 생각과 동시에 이 세상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가 없으면 내가 듣지 않으면 소리도 없습니다 내가 기절에 있으면 기절에 있는 사람에게 세계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을까요? 내가 잘나고 못난 게 있을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을까요? 온갖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즉 기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절에서 딱 깨어났을 때 어때요? 세상이 짠 하고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있을 때 세상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아닌데요 스님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도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서울 가면 63빌딩이 있고 부산 가면 광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분별의 구조입니다 분별의 생각의 방식이에요 생각이 제가 하는 이 법을 이해하고 판단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머리를 굴려요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부산 가면 광안대교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만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한단 말이죠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분별로 하는 거니까 딱 하나 이 마음 공부만은 세상 공부와 다른 공부라서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분별의 구조 가지고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 닿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분별로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를 들어 때로는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해버리지 그거 구구절절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 선의 황금기 때 선사 스님들끼리는요 구구절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스님들을 욕했어요 노파선이라고 너무 노파심이 있어서 그걸 구구절절 설명해 주고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머리로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은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뜰앞에 잔나무 한마디로 끝내버렸지 이게 법이다 하고 끝내버렸지 이게 왜 법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세색시선이니 다양한 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제 단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단점이다 장점인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왜 그렇지 하지 말란 말이죠 왜 보세요 꿈속에서 고민했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꿈속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이거 이 몸 니 같지 그 몸 너 아니다 너 어제도 살고 있었던 것 같지 아니다 너 지금 태어났다 지금 꿈이 지금 이 꿈과 같은 이 세상이 지금 시작됐다 그럼 그 꿈속의 주인공이 믿을까요? 이 스님이 미쳤나 전 어제 분명히 살았는데요 이러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확연해져요 아무리 말로 해도 확연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단박에 확연해지죠 꿈을 깨고 나면 아 꿈속에 있던 그 몸이 내가 아니고 꿈 전체가 나의 몸이었구나 꿈꾸는 그 전체 공간 전체 꿈속에 있던 그 모든 시공 우주, 삼라만상, 별, 하늘, 구름, 빌딩, 흑과 너와 나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나였잖아요 내 의식이었잖아요 내가 펼쳐낸 내 의식 하나가 펼쳐낸 거였잖아요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꿈을 깨는 걸 통해 깨닫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내가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딱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모든 것이 진짜 정말 꿈이었다는 것이 대본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가지고만 지금까지 세상을 봤다 보니까 무분별의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난 모르니까 분별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 꿈속에서 죽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깨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 삶도 꿈과 같아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 전체가 꿈이라서 좀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삶 남한 상 전체가 전체가 한 법이라서 하나의 마음이라서 하나의 나라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서 이 내 마음 위에서 세상이 왔다 간단 말이에요 별도 여기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고 우주도 별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와가지고 살다가 늙고 병두고 죽는 일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죽는 거지 이 몸이 죽을 뿐이지 이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라는 착각이 일어날 뿐이지 진정한 이 법신의 몸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실제가 아닌 자기 생각 망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아사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삶은 무한히 살 기회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생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산다 생각으로 해석된 현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살라 생각 속에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삶을 죽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걸러지고 오염된 삶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투명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사는 게 뭐가 사는 걸까요 진짜 사는 게 뭐가 진짜로 사는 걸까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 살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러지만 소유적인 사고방식이랄까요 나라는 애고 아상의 사고방식에서는 자꾸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의조작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 유의조작하는 것 이런 것만을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일이에요 생각하느라고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법 있는 그대로의 이 삶 자체라고 하는 이 진리 진리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거르고 해석하고 오염시켜서 그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진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해석한 가짜 진실 내가 생각으로 오염시킨 가짜의 현실 그걸 진짜라고 오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죽이고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잘 살아 나는 못 살아 난 능력 있어 능력이 없어 난 지금까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일이에요 잘 살았어도 오염이고 못 살았어도 오염이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잘 산 것도 없고 못 산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한 생각이 있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삶이라는 진실은 100%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80 넘게 인생을 살았지만 진짜 산 것은 1년도 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80년을 살아도 우린 진짜 삶에 점촉하는 시간은 1년도 후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 거짓된 삶 오염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려고 혹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게 그런 뭐가 없는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진실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이 드러나 있는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이걸 거짓이라고 혹은 자기가 생각한 진실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부자가 돼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해 이런 식의 거짓된 생각을 믿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온 게 아니에요 삶을 죽여온 거예요 한 번도 진짜로 살아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하고 느낄 때가 생각을 쉬고 있을 때예요 생각 분별 망상을 쉬고 그냥 이 근원에 접촉할 때 문득 생각을 이렇게 쉬고 그냥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막 집착과 소유 이런 것들을 막 가지려고 애쓰고 내 뜻들 안 되면 화내려고 애쓰고 이런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이런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잠시 그냥 쉬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푹 쉬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진짜와 접촉하게 돼요 진짜가 드러나요 제 인생에 20년 넘게 제 인생에는 제가 살아던 삶 주변에는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땅 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었어요 항상 제 인생에 그 꽃도 없었고요 그 산도 없었고 그 아름다운 꽃들의 푸르름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가 어찌 보면 쉬다가도 아니에요 찾고 찾다가 찾을 길이 없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쉬다가 저를 앞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 시골 산골에 아무도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절에서 경례를 이렇게 걷다가 문득 제비꽃 한 송이를 보고 났더니 이 제비꽃이 살아있던 거였어요 제비꽃이 바로 진짜 진짜 나로서 그 순간 내가 비로소 진짜 살아있던 거였어요 내가 제비꽃으로 살아있고 제비꽃이 나로서 살아있던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진짜 살아있음이 무엇이구나 꽃과 함께 살아있고 꽃과 함께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산을 가면 산이 살아있고요 살아 숨쉬고요 바다를 가면 바다를 가면 바다를 가면 바다가 파도가 살아있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모든 것이 진짜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연 속에 이 놀랍게 이미 살아있던 살아있던 깨어있던 깨어있던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본래 이렇게 살아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 누구예요 생명이 80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 단축시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한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세상은 나이가 나를 죽인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나이라는 게 없어요 나이 드는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지금 이 순간인데 여기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라고 생각할 때 나이지 나이라고 분별할 때 거울 보고 나는 늙었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늙은 사람이 되고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그런 식의 분별된 내 생각으로 만든 죽은 세상을 창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그 죽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죽어 있는 건데 진짜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다 즉 꿈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꿈에서 깨어나라 눈을 떠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야 한다 빨리 잠에서 깨라 빨리 잠에서 깨라 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나게 되면 본래 삼라만상이 다 깨어났구나 나 하나 깨어나는 것이 삼라만상 전체가 깨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본래 깨어나 있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30년 뒤에 죽는다 10년 뒤에 죽는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30년 뒤에 죽을 거냐 살 거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문제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죽는지 사는지 보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살아나는 공부예요 여기서 살아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 공부예요 30년 뒤에 죽지 않는지 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죽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매 순간 죽지 않는 공부예요 매 순간 살아나는 공부입니다 삶은 이렇게 매 순간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살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분별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생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것은 삶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눈앞을 놓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깨어있지 않은 것은 삶 전체에 대한 직무유기라니까요 더 중대한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전체를 죽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 전체가 깨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일은 없어요 삶 전체가 본래 이 법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완전히 통으로 깨어나 있었구나 본래 깨어나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깨어나고 나면 본래 생사가 없어요 본래 낳아 죽는 일이 없다 내 생각 속에서 그게 있다라고 망상피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래서 자기 삶의 매 순간에 지금 여기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것으로써 자기 분별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지 않고 정말 분별 이전에 여기 정말 뭐가 있지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일까 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공부 선공부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늘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직진심 견성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처음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랜 분별의 습관 때문에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진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깨어나 보겠다라는 어떤 이런 발심을 하게 되면 심출과 수행자가 정말 된다면 단박에 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 마음을 열게 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저 법을 믿게 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내가 모르는 거겠지 하고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일단 믿어본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머리로 믿어야지만 이해될 것 같잖아요 그게 분별의 습관이에요 머리로 이해 안 된 채 그냥 믿어보자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로 이해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 이거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곧 내가 깨어나는 공부고 내가 자기를 살리는 공부고 나아가 세상 전체를 살리는 공부입니다 자기만 깨어나는 공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여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백신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신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문득 눈앞에서 밝아지면 세상 전체가 구제돼요 백신이 있든 없든 제2, 제3의 코로나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눈앞에서 나와 세상 전체가 일시에 구제가 된다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냥 믿고 들어가서 그냥 통으로 그냥 한번 내가 몰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몰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공부 아니고 그랬을 때 이 공부가 되어간다 이게 왜 출세간의 공부라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석가원의 부처님에 대한 선사 스님들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불법승 3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번 공부해보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생사 불사의 길 진짜 내가 살아나는 길 매 순간 나를 죽이지 않는 길 이 세상을 함께 살리는 길을 함께 도반이 되어서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